잉야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아주 시원한 해수욕장에 놀러 왔습니다 잉야맨 자 얘들아 오늘 여기 평범한 곳이 아니야 어? 저기 맨 끝에 보이지? 맨 끝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한번 가볼래? 오! 이렇게 도망가! 이렇게 쓰나미가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이렇게 쓰나미가 오는데 저기 맨 끝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지 잉야맨 너 꼴찌야 어 나 꼴찌네 상관없어 에? 상관없을 거 아닐 텐데 내가 1등 할 건데 내가 1등 할 건데 내가 1등 할 거야 누가 누르는 거 아니겠지? 아 그런데 애들이 없어 어디 갔지? 어 뭐야 여기 동굴에 숨어있네 흐흑 어 야 요로로 요로로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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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냐 오오 오 가지마 가지마 나 가지말라 했잖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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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마 와 와 와 와 와 아 와 와 , 아 크 크 크 크 크 크 요로르 이거 아무래도 저 안 벽 뒤로 가야 될 거 같아 저거 뚫리던데? 아 진짜? 야 김야 비켜! 이번엔 버튼을 차려! 제발, 암벽 뒤로 가야만 해! 쭈그레~! 쭈그레~! 얘들아! 내 화면 봐봐! 아유 아유.. 저기 위에 정상에 꽂혔는데.. 꽂혔었다. 아 이거 절대 못 가는 거 아니야? 진짜? A few moments later 먼저 간다, 이 멍청이들아. 쟤 잡아야 돼, 쟤 잡아야 돼. 야, 댕댕이가 1등인 거 같은데, 그치? 응, 댕댕이가 1등이야, 댕댕이가 1등이야. 절대, 절대 못 가지. 먼저 간다, 이 파보들아. 댕댕이 잡아라, 댕댕이 잡아라. 야, 리아 이거 봐. 으아, 또 굴려고 한다. 리아 이거 봐봐, 이거. 안 눌러, 안 눌러. 안 눌러? 안 누른다. 이따 눌러볼까? 이거 로봇스 주고 샀거든. 아 뭐 아무도 안 누르네, 뭐 편안합니다. 그래, 우리 평화협정으로 가자. 근데 요르르가 안 보인다? 수상한데? 눈은 뒤에 봐봐. 뒤에서 뭐 누르려고 하는데? 아 요르르야, 뒤에서 누르려고 하는데, 빨리 동굴로 들어가야 돼. 잠깐만, 이거 안 돼. 파도야, 싸우자. 야, 왜 이렇게 꺼, 잠깐만. 아싸, 버텼다. 버텼다, 나. 버텼다. 댕댕아. 응? 너 1등이다, 지금. 마음에 안 드는데? 뭐, 이 정도야. 게임이 너무 쉽네. 댕댕이 죽여야 돼. 누르려고 한다, 누르려고 한다. ус 죽여, 포돔가 뭣죽이죠? 야구르죠? 어쩔 팁이죠? 댕댕아! 내 손에 드는 게 뭘까? 들어가,ود diğer! 아 나 구경하다가 나도 죽었어 아C 로봇으로 또 사 또 사 버튼 또 사 아 아파 진짜 아파 거의 다 왔죠 지금? 뱅뱅아 선물 하나 줄게 너한테 큰 선물 하나 보낼 거야 큰 선물이 뭐야 난 그런 거 필요해 잠깐만 이거는 뭐 비해 이건 너무 높아 야 이거야 에라 왜 사람들이 날아다녀 그니까 파도타기 제대로 하네 뱅뱅아 내가 로봇으로 지른 큰 파도야 우와 저 옆에 분이 절대 피할 수가 없어 이게 랜덤이네 파도 높이가 1등으로 가는 거야? 미호야? 얘들아 지금 눌러 미호가 지금 무방비 상태야 누를 애가 없나봐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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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일단 나도 나도 끝까지 가고 싶어 나도 나도 끝까지 가고 싶어 아 제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으아악 으아악 뭐야 내 앞에 있는 게 신 됐어 갑자기 신 돼서 날아가 뭐야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우와 와 내가 알겠다 파도가 왜 계속 몰아치는 듯이 우르르가 스폰해 있네 우르르가 이제 그만 눌러줘 나 진짜 살고 굿샷을 일깨 으아악 사실 안 했어요 mu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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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ter 어멘아 나도 왔다 으응 나 왔어 어멘아 같이 가야지 넘어가는 게 어딨어 와 난 큰일 났어 와 깼다 와 끝까지 가면 50포인트를 주네 구독 그 포인트로 뭘 사는 건가 봐 아 나 샀어 드럼통 샀어 드럼통 쓰나미 한번 버틸 수 있음 아악 난 안 되네 아 피가 안 단다 이거 쓰면 그 김리아가 좋은 아이템 샀으니까 피할 수 있을 거야 그치? 나 이거 로봅스야? 로봅스 충전 없네 리아 어 리아 리아 본적 타고 하고 있어 뭐 변화 아니구메 헤헤 바다 한번 타지지 바다야 덤벼라 소 안 Buck- Prof IG 아하 누가 날아주 저기까지 갔는데? 우아 나 아이템 아이템 아 아이템 한 번씩 끠 stud 아..이래용 어, 여기 무제한 사용 가능 3G창 있는데 어디어디? 440? 아 이거야? 너무 비시하다 사볼게 이거 한번 사볼게 탐지창 무제한 사용하는 샀습니다 400로북스 비싸 비싸 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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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봐 써봐 어? 뭐야? 뭔데? 뭐야 쉴드 생겼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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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리 주위에 쉴드가 생겨서 어? 뭐야 빛나 어머 Leist 얌맨 pele웅ículos 죽었어 400로북스 짜리 동..이닥 아 실드 써주고 죽은건가 어 써 봐 쓰나미 오게 해봐 왔어 탐지창 썼거든 어 실드 없앴았만 오오 나는 근데 왜 죽어? 어떻게 움직이려든care 아 쉴드 써주고 죽나보다 이유야 일로 와봐 그러면은 자 쓸게 쓸게 나 쉴드 안 되는데? 아 없어졌다 이게 뭐야? 그럼 나 죽기만 해 얘들아 누굴 공격하는 게 아닐까? 죽어 나 아앙 싫어 이게 뭐야? 누굴 공격하는 게 아닐까? 아니야 이유야 저 뭐야 그냥 죽는 거였어 사기당한 거라고 50대 50이래 생존할 수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대 뭐야 그러니까 무적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네 400로북 쓰면 그냥 한 80%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나 계속 죽이는데? 너무해 50대 50이 아니네 아니 아니 니아가 사람 팬다 뭐? 어 그 니아가 여기 사람들 패고 있어 자꾸 날 왜 때리는 거야 도와주자 도와주자 니아 니아야 뭐해 니아는 새끼 자꾸 나 때리잖아 어쨌든 애들아 나 먼저 갈게 수고했어 아 아 같이 가 뭐 때리는 거지? 뭐 때리는 거지? 네바랑 뒤에 봐봐 어? 어? 어 너 종부 났다 175... 오 포인트 꺼네 얘들아 앞에 봐봐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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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앞에 봐봐 제발 내 보트를 안 대 오 어? 덩댕이 거 같이 탈 수 있나? 일로와 어? 아닐걸? 오 같이 탈 수 있다 아니네 좋아요 봐봐 얘들아 이제 쭉 가 마지막으로 엔딩 멘트 찍겠습니다 재밌었고요 수나미 생존 서바이벌이었습니다 재밌게 보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와 댕댕아 그 포트 진짜 좋아 보인다 완전 좋아 이거 체력도 많아 부셔줘 이건 안 부서질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그는 갔습니다 자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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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구원 패스 한번 써볼게요 700 로봇스짜리거든 한번 써볼게요 어? 문 열려 오? 따라 들어가 따라가 뭐 들어가죠? 아 못 들어가네? 이게 뭐지? 어? 총도 주네? 위에서 에? 우리를 쏠 수 있는 건가? 아 여기서 밥 먹을 수 있고 아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헤이를 조절할 수 있나 보다 어 여기 쓰나미 우와 신기하다 앞에 사람들이 있네요 이게 뭐야 아 위에서 보는 거네 버튼 눌러봐 위에서 보게 오 눌러봐 누른다 오 여기 볼 수 있어 어머 야 누가 날아가봐 고개 노래로 등장 우와 아 쟤 완전 예민한데 이거 잠깐만 야 댕댕아 기회야 응 얘가 날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 제발 날아가 날아갔다 재밌네 관전 모드가 자 어쨌든 진짜 끝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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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